시작하기 전에 우리 분발해야 돼. 지금 우리 누나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병신력이 너무 높아. 누나예요? 누나지. 저한테는 아줌마예요. 사실 병신이 되려면 우리 1등 병신해야지. 2등 병신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네이티브와 학습한 자와의 차이랄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병신랜드 간다면 걔들은 거기서 살잖아. 이게 게임이 되냐고 이게.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지면 우리 진짜 진짜 병신되는 거예요. 분발합시다. 열심히 할게요. 자 가봅시다. 당신이 인생에서 비합리적이고 무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증거가 되는 방송.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증거가 되는 방송. 오직 그분의 그분을 위한 그분만을 위한 방송. 가능한 게. 아니야. 새롬이.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을 멈추지 않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어. 깔. 없어. 아우. 뭐야. 본격 재능 낭비, 트라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은 또 얼마나 개판일지 궁금해.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형 있잖아. 이어지는 다음에 에피소드 말고 다른 걸로 바꾸자. 아 그럴까? 다른 걸로 바꿉시다. 나중에 내가 고칠게요. 먼저 팟캐스트 최초의 무석 방송인 빠까릉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굽니까? 현 정부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물이자 보수단체 쪽에서 가장 많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보수계의 또른 샛별 제2의 꼴값재 빠까릉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수를 보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수구라고 불러주잖아요. 보수는 과거의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지금처럼 헌법질서 유리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구구예요. 그래요? 저는 보수적인 여자예요. 오늘 너 다 죽어가는 보수의 깃발을 흔들며 원조 가카 집안의 위대한 세습을 위해 몸과 정력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딱딱하게 다짐합니다. 일동 차렷! 각하늘 향해 세워뽕! 아니 근데 뭐 빠까릉이 몸과 정력을 다 바친다 그랬는데 빠까릉 정력 바쳐봐야 뭐에 쓰나요? 2분도 안 돼서 끄면 하는 거. 그래야 빠르고 좋죠. 그것도 정력이에요.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 거의 없다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굳어지나? 안녕하십니까. 민족 좌경 용봉 세력 딴지 안에 숨어든 트로이 목마 같은 프로그램 강업걸. 그 중에서도 핵심, 머리, 털을 맡고 있는 거의 없답니다. 음모죠 음모. 빠까릉이 그국의 샛별이라면 저는 한국 수국의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많은 분들 모르시면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김현장? 법대를 나온 데다가 제가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어머니 때 구라치고 고시원 1년 생활비를 받아서 슈킹했어요. 대단하다. 이 정도면 우리 숙골 세력의 변호사로 내가 전혀 모자름이 없다. 손색이 없다. 그런데 그 정도 전력은 껌이에요. 거기서는 기본 장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되는 남자다 이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입만 열면 다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자와 경찰 청작을 폭행하고 딸려 들어가는 우리 어버러지 연합 어르신들. 변호하고 싶은 거의 없다 인사 올립니다. 다음으로 대구의 자랑. 유명인이에요 이제. 딴지의 유일한 각가 지킴이 공박새로운 모양 나와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냐고. 너 그리지 뭐 누구야. 고통이 지속되면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없으면 되려 허전하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저 이미 익숙해졌어요. 없으면 허전할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즐기려고요. 아니 너 계속 즐기고 있었어. 느끼고 있었어 너. 첫 해부터 느끼는다는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전 경황마사지 같은 거 받을 때 귀 뚫을 때 주사 맞을 때 아픔. 아 뭔가 몸에 들어올 때? 그런 아픔 좋아하거든요. 파도에 오라. 나는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겠다. 원래 이 파도에 오라 할 때 어감 딱 바꿔가지고 멋있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더듬었어. 이제 새롬이가 안 더듬으면 난 이상해. 불안하죠. 컨디션이 안 좋나? 프로서퍼 박새롬이 인사드립니다. 그 파도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분짜리 파도겠죠? 내가 아주 준비한 거.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딴지라드의 공식 미남. 벙커원의 김수현. 가로 치고 새로마 건드리지 마. 내가 이거 쓰고 있는데 새로미 커셔가 여기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어? 벙짓했어요. 질뜨날 때. 벙커원의 공식 미남을 썼어요. 그럴 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벙커원의 공식 미남. 몽고인이죠? 몽고 방송인. 대한민국 1호다. 인터내셔널한 방송. 근데 진짜 통볕이에요. 내복 입고 계신데. 블론 티셔츠야. 말 그려져 있어. 내복 아니야. 근데 없다는 입에서 모자 갑자기 벗으시니까 헐크 같아 헐크. 시마 변신한다고. 없다가 모자 벗으니까 새로미가 안 보여. 그래요. 하기 전에 우리 게시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게시판 피드백을 물건 사는 분들만 사겠다고. 자 살 걸로. 저희를 신자유주의자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신자유주의자다. 근데 저희는 병신입니다. 그냥 똥오집 못 가리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되게 멋있어요. 어간이. 시마 멋있긴 하네. 네오 리버럴리스트. 저희가 하는 건 병신들이 뱉어내는 똥이죠. 그걸로 의미를 두지 마시고. 물론 사주는 분도 감사하지만. 안 사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깨우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돼요. 뒤치기 원고로 제가 씁니다. 저는 없던 님 뒤치기가 제일 좋아요.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어머나. 그래요? 너고 결혼한다며. 그래서 이 뒤치기 원고를 쓰면. 이게 또 원고 분량이 많잖아요. 네. 매우 많죠. 그러면 껄림하고 빠까둥이. 아 껄림은 빼고. 어쨌든 형이니까. 빠까둥이 지랄을 해요. 아 제가 지랄하죠. 왜 이렇게 양이 많냐. 줄여라. 근데 어떡해. 이거 누구론 언급을 안 하고. 누구론 언급을 안 할 수도 없잖아. 우리가 처음에 병신어워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게시판에도 너무 압도적인 분들이 많아요. 캐나다 학문. 캐나다 브라이적 분들. 나오시면. 그 주 병신어워드는 할 것도 없단 말이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은요. 저희가 정말 재밌게 봐요. 그러니까 아무 글이나 올려주셔도. 재미있으면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단 재미없는 건 저희도 소개 못해요. 저희 방송의 퀄리티도 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뒤치기는 없다. 넌 뭐? 이번 주 뒤치기는 짧다. 바로 오늘의 훈시 한번 들어가보죠. 슝. 오늘은 제가 좀 흥분하겠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라고요. 이 흥분이 아니고. 요즘 국민들은 약하셨습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지금 정부의 정책이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감하게 줄여줄 테니 애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 파업? 임시, 휴교? 어린이집 원장님들 너무 배가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산 장려하잖아요. 애들 많이 낳으면 누구 수입으로 연결됩니까? 원장님들 짭짤하게 수입 낼 수 있게 정부가 독려하는데 아직도 거짓은성으로 정부가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 많이 낳게 열심히 밀어주잖아요. 제가 증세 없이 복지한다고 대선 때 공약 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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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이하 혜택 박을... 박을... 너 혜택을 박아? 예시! 혜택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증세 없이 수입이 생길 수 있게 하는 다산 전략인데 전략, 전략은 전략? 써있는 대로 발음한 거구나, 전략. 혜택 받을 수 있는 다산 전략. 거기에 국가가 주는 돈까지 받으려는 염치 없는 짓은 이제 좀 그만두세요. 아, 역시 이번 주도 아주 젖같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실제 딸을 키우고 계신 가장 한 분을 모시고 양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대변 본인 유가없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대변 본인 유가없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원조각화 시절에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죠. 애는 나눔은 그냥 알아서 큰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다 숟가락 입에 물고 나온다. 지 먹을 건 다 타고난다는 얘기죠? 애 낳고 키우는 건 무슨 뭐 엄청난 대단한 공이냐. 나라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런 태도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저 아버러지 연합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말이죠. 애 그냥 밭에서 일하다 났어요. 일하다가 이렇게 홈이 들어오려다가 힘 딱 들어가면 그냥 애 푹 나오고. 탯출로 홈이로 자른다. 어, 그렇죠. 그러다 다시 집에다가 애 눕혀놓고 탯출로 홈이를 자른다고. 신인류야? 집에다 애 눕혀놓고 다시 나와서 또 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애들 잘만 커갖고 우리 공장에서 피토해가면서 일해가면서 산업 여꾼이 됐습니다. 이거 뭐 조기교육이다, 육아휴직이다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요즘 애들이 쓸데없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이게 다 교육병이다. 교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뭐 치맛바람이다, 강남파락군이다 이런 거. 이런 너무 많은 육아정책.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없답니다. 21세기 우미나 정책. 아, 그렇죠. 약간 좀 멍청한 게 통치하기 좋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육아없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016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영유아, 영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 예산안은 2조 9천억이에요. 올해 3조 천억보다 1,759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각하의 공약파기 아닙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약파기가 맞습니다. 공약파기가 정확하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각하는 적어도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시다. 보세요. 우리 각하가 파기한 공약이 지금 6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럼 적어도 한 계층을 소외하고 있는 건 아니다. 공정하다. 공정하게 다 파기를 한다. 다 파기하는 거죠. 뭐는 지키고, 뭐는 안 지키고. 효과적이니까.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 다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큰다고. 참신하네요. 다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20, 30대 취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애를 더 낳으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이들의 지원이 중단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출산율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 각하가 굉장히 롱플랜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걸어나가고 있으신 거다. 우리 어버러지 연합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세요. 오히려 그때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애는 수붕수붕 잘났어요. 왜? 밤에 할 게 없어. 전기도 안 들어오지, TV도 없지, 전화도 없지, DVD도 없지, 플레이스테이션도 없지. 그냥 누워서 서로 만지작거리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 이겁니다. 만지작거리다가 어? 하면은 뭐예요? 또 하나 만드는 거지. 물급 빨고 하다가 그냥 애 하나 나오는 거예요. 육아다, 복지다, 나라에서 다 해주길 바라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하는 새로운 차원의 출산 증가 정책을 생각해내신 거다. 일단 나라가 어려워져야 돼. 밤에 할 게 없어야 돼. 전기 끊고. 그렇죠. 게다가 월급이 너무 많잖아요? 이러면 또 밤에 나가서 놀고 싶어. 아, 맞아. 나이트도 가고 싶고, 캐바레도 가고 싶고. 술 먹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각하가 임금피크제. 월급을 깎아야죠. 깎아서 조금만 주는 거죠. 먹고 살 수만 있게. 그럼 밤에 뭐예요? 만져요. 전기세도 조만간에 올리실 거예요. 그럼 밤에 불 못 켜죠. 그러면 또 애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럼요. 야동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럼 야동을 못 보면 뭘 하고 싶겠어요? 실제로 하고 싶다 이겁니다. 게다가 우리 각하가 집권 초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한 글자가 빠진 거예요. 통일교는 대박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하가 이번에 통일교 행사에서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단체 결혼식. 그렇죠. 잠실 운동장에서. 거기다가 또 각하 아버지께서 그렇게 즐겨 사용하시던 체육관. 이걸 짬뽕을 해서 체육관에서 단체 미팅을 시킨다. 아, 이럴 때 우리 국민들 협조해야 됩니다. 뭐 서로 이렇게 재고 이러지 말고 만나서 쿵떡쿵떡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아, 우리가 깊은 뜻을. 그럼요. 미쳐 챙기지 못한 우리 불찰이 큽니다. 다 끝나면 알게 됩니다. 끝나면. 그래요. 그렇게 청와대의 입장을 또 들어봤고요. 그럼 실제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정동에서 재교 부장업을 하시면서 실제 육아를 하고 계신 제일교포 다만애기 막사효 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름 좋다. 이번 어린이집 폐지 덕분에 육아가 더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응.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제일교포 육아의 달인 다만애기 막사효 님은이다. 이게 고대 스파르타인들도 자식 새끼 강하게 키우겠다고 절벽에 밀어넣고 살아남은 아이들만 골라 양육을 하믄이다. 그래요? 고나는 인간을 강하게 하믄이다. 이 육아를 일부러 힘들게 한 것도 이게 다 강한 아이를 기르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습니다. 아, 스파르타처럼. 양육비 이빠이 들고 맞벌이 해야 되믄이다. 그러면 집에 애들 그냥 알아서 깍두이 국물에다가 국물 반 말아서 그냥 먹으믄이다. 그래서 애들이 강화하다 보니까 이 눈빛이 살아있으믄이다. 바로 이게 바로 가미가재의 눈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애들이 나중에 커서 혈서도 쓰고 혁명을 일으킬 큰 인물이 대미느라. 이게 혁명인가요? 구태타인가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구태타가 성공하면 혁명이죠. 너는 그냥 원조각하랑 땡크각하 하면 돼. 땡크각하 아니라 엔비각하 하면 돼. 잘했었어요. 우리 담밴댕기상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학제까지 줄이면서 취업을 빨리 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문대 말이죠. 저는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다 가능한 말입니다. 지금 청년 취업난 때문에 다들 쓸데없는 스펙 경쟁과 이런 거에 내몰려서 소중한 청춘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대기업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나라예요. 말 잘 듣고, 야근 많이 하고, 노조 안 만들고, 한 10년 고생하다가 빨리 퇴직을 해야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또 이게 닭집 차리는 거예요. 퇴직한 사람이 나가서 닭집을 차리고 또 이것도 이제 망해야 다음 이제 구직자들이 몰려오는 이런 순환이 돼야 됩니다. 자살하면서 막 인구 조절도 되는 거고. 자살해야 또 다음 사람 자살할 사람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맥도날드 수보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더 많대요. 이런 순환구조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제가 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닭집일 건데. 아니 학제에 길어지면 있을 데 없는 이제 철학 공부 한답시고 뭐 역사 공부 한답시고 다 그게 다 이제 빨갱이 사상을 공부하는 시간 될 수가 있습니다. 야무지게 노동 열심히 하고 이 건조 이빠이니 가미가재 아니 군인형 인간만이 이 대한민국을 경쟁력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미치지 않고자 이런 기막힌 발사를 하는 저 높은 곳은 도대체 어떤 공기를 마시고 사는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이주의 뒷치기입니다. 이주의 뒷치기 네. 전 업다님의 뒷치기가 제일 좋아요. 아 그만하라고. 다음부터는 뒷치기 제가 할게요. 넌 안 돼. 내가 할 거야. 2분만에 끝날 거 아니야. 바라던 바라. 갑시다. 앞으로 아브라삭스님이 저한테 뭐 먹을 거 이런 거 보내주시면 누가 먼저 먹여봐야 되겠어요?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예. 이주의 뒷치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게시판에 글이 적었어요. 뒷치기 쓰기는 굉장히 편했는데 허전하더라고요. 걸신 뭐 그리고 이번에 뭐지? 또 새로운 런칭한 방송 하나 있대요. 김현진의 맹장전. 맹장전.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1회 게스트가 변희재 씨였죠. 아 그렇습니다. 그 방송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그 지랄을 했는데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글만 떨어지고 광고는 하나도 없는 거. 이분들 우리 때문에 물건 사신 거 허찌거리. 허찌거리 아니고요. 덕분에 저희 가혹거리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 이 모든 건 껄림의 결정과 껄림의 행동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한데? 사실 저희도 좀 살아남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광고 하나 다섯 개 붙이면 너부리 코도 납작해지고 우리 또 왔다 갔다 차비랑 녹음 끝나고 치맥값이나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광고가 안 붙네요. 시발. 그래서 게시판 글을 보다가 제가 혼비백산했어요. 빡관흥의 목소리가 섹시하다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섹시하죠. 내가 그냥 닥쳐. 내가 그녀다님. 이 글 보고 확신했는데 이분 내카마다. 100%다. 내카반 생활 너무 오래 해서 스스로 완전 여자라고 믿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게 아니라 진짜 여자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정신병원 찾아가셔서요. 한일반 렉터 박사처럼 팔다리 묶고 얼굴에 마스크 씌워달라고 하시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건가요? 나 좋아해. 이빈후과 가셔서 고막 드러내고 새걸로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이빈후과가 이빈이 아니야. 이빈후 이과. 아니야. 이비인후과야. 이비인후과. 그래. 이비? 새끼야. 읽기나 제대로 하세요. 에피소드나 제대로 발음하라고. 에피소드나. 이빈후과? 이빈후 이과 아니었어?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내가 이과 나와서 그래. 그래. 무과 나왔어. 가관이다. 이분 이러다가 껄림 트림소리도 향기롭다고 하실 판이에요. 그리고 아드라색스님은 이번 편 올라오자마자 이번 편은 팟캐스트 통틀어 레전드로 남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되게 기대를 했어. 댓글이 많이 달리겠지. 레전드다. 정말 레전드네요. 근데 이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신 분이. 저번 편이 확실하게 레전드가 되려면 팟캐스트가 잡혀가야 돼요. 지금 팟캐스트의 한 짓을 살펴보면 거의 얘는 번호판 바뀌는 마티지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번개탄과 함께. 아직 팟캐스트가 살아있어서 레전드가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조만간에 팟캐스트는 기대하겠습니다. 아브라색스님 구매 인증도 해주셨는데 밥 생각이 나는 소스 구매해 주셨고요. 항문이 넓고 밥 생각이 나는 소스에 밥 부비어 먹는 남자. 박세훈의 이상형이죠. 물단지 님이 제주도를 강간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김빙사 몸의 다음 말이 애무장관은 애무나 잘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대요. 제가 기억을 못했었는데 애무장관 말하는 거죠? 내무장관. 내무장관. 아니지. 외무부 장관은 애무장관이라고. 그랬나. 어쨌건. 마지막에 거의없다 님 최고. 그리고 하트 마무리.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그녀다 님. 이게 정상이라고요. 물단지 님은 언제든지 딴지에 오셔서 박세롬이한테 무료 커피 요구하시면 박세롬이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대문경춘 님은 이분 자주 오시던 분이죠. 서버부인은 이렇게 버는 거라면서 아로니아진과 빅그린 샴푸 사셨는데요. 딴지에서 안 사시고 XSFM에서 샀어요. 먹이는 거죠? 이거 지금? 자꾸 너클볼로한테 UMC 연락처 좀 알려달라니까 아직도 안 알려줘요. UMC가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광고만 들어오면 되고요. 도나스 님은 국정교과서 철희 형 불러온다 시발이라고 하시면서 해외계사 쌍. 아니지. 해외계사 소년으로 링크 걸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자꾸 진행하면 지금 해철이 형 불러다가 누구네 지금 머리맡에 놔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그냥 뭐 제멋대로 해석해봤는데 근데 해외계사 소년으로 노래. 가사가요. 이게 국정교과서 추진하는 애들한테 들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의 꿈을 비웃는 자들 애써 상대하지 마. 변명하려 입을 열지 말고 그냥 웃어버리는 거야. 이게 노래가 명곡이라도 이 누구대가리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멍청한 데는 사실 뭐 이런 걸로 회유하고 이런 거 안 먹혀요. 근데 이 가사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웃어버리고 있죠. 넘어가잖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멍청한데 매가 약이에요. 나 존나 패놓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인두겁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나올 때 보니까 다 애들 얼굴 가리더라고요. 그렇죠. TF팀 애들도. 창피한 건 아는 거예요. 해철이 형 그립습니다. 그렇게 어이없이 가실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분이 세라복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시는데. 가로사복도 좋아하셨습니다. 이분이 아브나잇 이용고 예고편을 보고 가셨어. 아깝네요. 싫어졌겠다. 감효정복님은 각각 가장 효과적인 공격법이 본진을 터놓은 거라면서 딴지에서 직접 원두와 빅그린 샴푸 구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엄마 시즈님은요. 박세호님. 시즈가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맞지? 그렇죠. 시즈모드. 시즈모드. 이거 욕설로 많이 썼는데 애들끼들이. 다음주에 그거 다시 해주세요. 이건 좀 세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나가도 이건 페륜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안 돼요. 저 다 안 압니다. 아무튼 니엄마 시즈님께서 박세호님은 어디까지 지나갈 것인가 궁금해하셨는데 박세호님은 원래 그런 애고요.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붉은수염님은 탕탕절을 기념해서 우리 시바스리갈. 이게 신의 음료죠? 그리고 발터 PPK. 이거는 롱기누스의 창. 이게 신을 죽였으니까 이미지 게시해 주셨습니다. 이 탕탕절 요즘에 새로 생긴 명절인데 다들 탕수육 드셨나요? 오늘 먹었어요. 쫄깃쫄깃한 찹쌀, 탕수육 먹었어요. 식초에 팍팍 쳐가지고. 저는 심수봉 누나 노래도 듣고 밤에 그때 그 사람들 영화 다시 한 번 보면서 탕수육 먹었습니다. 이런 날이 바로 휴일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가슈님이 본인은 착실한 구매자다라고 하시면서 아임닭가슴살 구매 인증해 주셨고요. 이분 저번에도 아임닭 구매 인증해 주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읽었어요. 저번에 이분이 질문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남자들은 왜 본인 여자가 있는데도 자유행위를 하는 걸까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껄님. 네? 왜 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희 나이가 되면 되게 편안해집니다. 딱가능. 왜 하는 걸까? 손으로 안 해주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편집점 잡았어. 자 갑시다. 다시 기름 모으고 열심히 합시다. 아 그리고 매혹님이 쓸만은 많은데 구매 인증 없으면 안 읽어준다니 안 알련다. 라고 돌직고를 알려주셨는데 이분 사실은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닐까. 장난입니다. 저기 또 껄님이 또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다 이렇게 밑에 답글도 남기셨잖아요. 저희는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 가끔 글 남겨주시는 걸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물건 사시는 분들께 조금 아주 조금 더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거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른데시 케이님 가옵걸이 돌아와서 나도 다시 사무실에서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원래 가옵걸은 정자하고 앉아서 듣는 각하 찬양 방송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시바스 리그를 한 잔 떠놓고 정자하시고 각하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각하 사랑합니다. 우리 팟빵에서도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셨고요. 레전드 편이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답글은 별로 없었어요. 팟빵에도 좀 재밌는 글 많이 올라와서 소개 좀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주에 가능입니다. 슝 2주에 가능 아 그거 내 거야. 슝이라도 하자. 터비 길어서 제가 해봤어요. 2주에 가능입니다. 슝 죽은 줄만 알았던 희대의 사기꾼 멀쩡히 살아서 팔팔한 정력으로 중국에서 럭셔리하게 조이하게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조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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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는 페이팔 우리나는 조이팔 그러니까 가만히 묻어놓고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하나 때문에 부랴부랴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헤쳐먹은 데 4조나 된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서 4조를 모았을까 이 새끼는 대단한 거죠. 이놈이 중국으로 도피해가지고 사망쇼까지 하고 신분세탁해 살아가는데 이놈이 머리가 좋거나 작전을 잘 짜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13일 경찰 발표 내용을 제가 읊어드릴게요. 대구 경찰청 소속 강력개장 권모총경 구억 받았어요. 개장에서? 전직 경위급 경찰관 김 모 씨 조이팔한테 1억 받았어요.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정 모 전 경사는 골프 및 향응 수술을 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골프 적대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광준 전 검사는 조이팔의 오른팔이라고 불려지는 강태용한테 2억 7천 받았다고 2.7억 받았다고 결과 나왔고요.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찰 수사관 오모 전 서기관은 수사 무마 부탁조로 15억 8천만 원 받았다는 발표가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대구 경찰청 소속 임모 정 경사는 이놈은 직접 치가 다단계의 사기에 쓰였던 범죄 수익금 6억 원을 운용하고 은닉했다고 수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쯤되면 이건 4조 원의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부패가 드러난 모습이 드러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썩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가담이 있거나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양 씹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못해먹습니다. 홍콩에는 이런 독립된 수사기구에 있어요. 독립 반부패 위험이라고 이런 게 있고 싱가포르에는 부패 행사 수사국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이 나라에서 정리를 한 번 싹 했대요. 부패한 정치 기업인들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생기면 그 새끼들이 제일 많이 받아 먹을 거예요. 다 같은 새끼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빡가능의 반부패 조사기구 오늘 발족시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쁜 짓한 새끼들 다 잡아다가 씨발 포턱전처럼 제가 직접 형벌을 주게 했습니다. 빡가능의 고기 부패 냠냠기구 첫 번째 사형수 조이팔 판간뽕천청 시작합니다. 조이팔과 부패의 공무원놈들 들어라. 무려 4조 원대 사기에 가담하고 도피를 도와주고 수사를 방해한 죄로 넌 수십 명을 자살하게 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몸에서 껍데기를 벗겨 참숯에 부어 마늘 한 조각 깻잎에 싸서 먹고 척추는 뼈만 발라 감자탕을 끓여 먹고 너희들의 똥구 협기에서 막창만 꺼내 파마산 치즈를 넣어뜨려 슬레이트판에 구워먹는 형벌의 처하느라. 가면 갈수록 빡가능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어떤 경계가 분명해지고 있어요. 얘가 방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2주의 불가능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예 어 아마 2주의 가능은 여러분들께서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 포토조만 뺄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2주의 뒤치기에 이은 2주의 불가능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업상 소방관 분들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 아무리 말이 공무원이 최고다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 지랄들을 해도 소방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소명의식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고요. 누가 시켜준다고 해서 냅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소방관이 멀쩡하게 살아서 정령까지 갈 확률이 군인보다 낮습니다. 경찰관 군인 형사보다 낮아요. 아 이렇게 통계가 그렇게 잡혔어요? 그렇죠. 모든 공무원을 통틀어서 최하위입니다. 평균 수명이 50몇 살로 봤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게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가 젊어서 요절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평균 수명을 엄청 깎아 먹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소방관이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거의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장애를 얻으셨고 아 그 뭐 어떤 사고 화상을 아주 심하게 당하셔가지고 다른 한 분은 때려치셨어요. 왜? 진짜 드럽고 치사해서 본인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방관들 다치면 자기 돈으로 치료합니다. 물론 형식상 경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치료의 질이라는 게 경찰 병원하고 소방병원은 전문이 달라요. 경찰관은 주로 이제 뛰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이런 게 있겠지만 소방관들은 거의 화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방관 전문병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경찰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일단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공호중에 다쳐가지고 치료받는 걸 공상처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공상처리를 받으면 인사고가에 악영향이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소방관이 일하다 다쳤는데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주는 나라. 왜?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골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쳐도 말도 못해. 혼자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야. 끙끙대면서 그냥. 다치면 승진을 못해. 승진을 못해. 다쳐도 되는데 걸리면 안 돼. 골 때리는 거죠. 그 뿐이에요. 그 예전에 어떤 시에서 무슨 국회의원들 오는 행사가 있었는데 소방관들 30명을 동원해서 의자에 먼지 닦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씨야맛은 일당받는 노동권도 아니고요. 김문수가 한반중에 전화해서 시비 턴 사람 누구입니까? 소방공무원이거든요. 대접을 이따위로 하면서 막상 이분들이 본업에 충신하려고 하면 또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소방관들이 돈 모아서 직접 장비 산다. 이 소방관의 장비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들이 너무 노후되고 개판이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살고 싶어서 돈 모아서 제 돈 주고 장비를 사는 거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또 우리의 각하가 이런 소방관들의 고충을 전해드리시고 전국의 소방관저에 하사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요? 무려 면장갑 20컬레. 야씨가 면장갑을? 면장갑. 그런데 보통 면장갑이 아니에요. 어떤 거? 그 앞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코팅 장갑 반 코팅 장갑 반 코팅 장갑 있죠? 목수 장갑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소방관에서 줬다는 거는 거의 뒤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재 현장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다 녹아요. 제가 보다 다큐멘터리에 이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소방공무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 조명 다룰 때 쓰는 장갑을 사간대요. 소방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정보에서 지원이라고 내주는 장갑은 이 화재나 절연을 위한 이런 그렇지. 것들과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거 주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수입품을 산다는 거예요. 응급실의 소방관이 이 빨간 빨간 피 묻은 장갑 들고 갔다가는 죽어요. 이거 고무가 다 흘러내려가지고 화상 입습니다. 열도 못 막아요. 참 그런 게 아니 지 아빠 지 아빠 신격화하는 데는 예비빚 끌어다가 만들어서 야 소방공부하는데 반코틴 면장가 이거 군발이들 주는 거죠. 숨을 내면 한테도 20결래 머리수도 안 채워주는 아 진짜 꼼꼼하시네 아끼고 나눠 쓰라는 깊은 뜻이다. 화재 현장에 쓰는 용도가 아니라 무슨 뭐 의자 때 그때 쓰라는 거예요. 조개구이집에서 조개구이집에 쓰는 거지 이거는. 국회의원으로 오실 때 의자 닦을 때 쓰라고 뒤집어서 닦으라고 의자 닦을 때 쓰라고 창문 닦을 때 그거 끼고 손 틀까봐 대단합니다. 그거 끼고 걸레질하라는 거죠. 이런 골 때리는 장갑으로 각각에서 화살을 하셨어요. 시발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콩고입니까? 아니 콩고에서도 이런 장갑은 안 줄걸요? 콩고는 또 무슨 죄야 시발 미국에선 말이죠 얼마 전에 소방관들 옷을 아예 아이언맨처럼 전신 슈트를 만들어서 불에 완전히 휩싸여도 타지 않는 멋있네요. 이런 슈트를 만들어서 지금 상용화시켰다고 해요. 벌써.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소방관이 순직하면 대우가 어떻습니까? 시 돌면서 퍼레이드하고 난리 나잖아요. 이 정도 대우를 해주니까 소방관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되는 거고 너도 나도 소방관 되겠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발 이런 장갑 주고 누가 소방관 하겠냐고요. 우리 각하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 우리 각하 머릿속에 화재란 그냥 우리가 연탄불 숯불 해놓고 고기 구워 먹는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신 거야. 가라앉는 배에 갇힌 사람도 구명조끼만 입으면 바로바로 구조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 각하 아니겠어요?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 왜 하필이면 정치를 하시냔 말이지. 하다 못해 제가 캠핑 갈 때 화목난로 쓰는 장갑도 두꺼운 가죽으로 된 장갑이에요. 당연하죠. 특히나 이건 더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면 장갑이 나요.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거. 자 2주에 불가능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줄 거면 그냥 차라리 모른 척 하세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끝까지 쌩 까는 게 나아요. 또 어느 또 멍청한 공무원 김우수 같은 새끼 중에 하나가 이거 각하가 내리신 거니까 니네 이거 꼭 써. 이런 새끼 과연 없을까요?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소방관도 이 장갑 끼고 정말 들어갈까 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장비 갖춰주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주의 알이 넘어가겠습니다. 슝! 저희는 사실 친정국적인 방송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원순 시장 좀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건드리면 좋된다는 박원순 시장인가요? 서울에 새 브랜드 나왔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사실 제가 부러운 건 시장 때문이죠. 좋은 정책 많이 피신 거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제가 시대의 서울 의인화 캐치프레이즈 하이 서울 이거 버린다고 했을 때 진짜 감사했습니다. 쪽팔렸거든요. 서울시 전체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 의인화 되는 거 하이 서울 안녕 서울 이거 그런데 이번에 새 브랜드라고 내가 내려온 걸 봤어. 아이서울유 아이서울유 서울링 서울링 서울메이트 아 서울메이트 와 난 이 시발 나서 이게 난 이 서울시 청사에 무슨 이상한 병원균이 도는 게 아닌가 아니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 브랜드라는 게 뭐냐 보기 쉽고 간결하고 그 대상의 특징을 함께 알려주면서 브랜드만의 가치와 철학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그게 로고고 브랜드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시발 아이서울유 이게 뭐야 아이선가요 하우드 유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어? 서울링 딱 할 때 저는 딱 듣는 생각 벙커링 이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니면 하울링 아니면 곰포형아링 아 이게 뭐 아이선지가 역동성을 느끼는 거라는데 언제부터 아이선지가 역동성을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직관적인 느낌은 뭐 최대한 이런 거예요. 서울링 이라는 것에 대한 어감에 난 도대체 무슨 역동성이 있나 만약에 이게 느껴진다면 난 그게 변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서울메이트 시발 나는 이거 염색약 세븐메이트 있잖아요. 그거 딱 떠올랐어요. 뭐고 로고도 발기된 남자랑 엉덩이 빼는 여자 형생이에요. 그래요? 내가 못 봤어. 발기된 남자가 이가 스펠링 이가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딱 발기되어 있고 아이선이 싫어하면서 엉덩이 빼고 있는 것이야. 강간에서 오시되는 건가요? 이게 말로 자꾸 장난을 치는데 서울이 장난입니까? 저희 집 앞에 가면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할리월드로 예전에 따뜨거운 이름 할리우드라는 일산에 개발부지가 있었어요. 저 기억나요.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 명칭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너는 제2의 마돈나야 하면 절대 그 사람은 마돈나를 넘을 수가 없어요. 발리우드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카피일 뿐이죠. 명칭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저는 대도하는 말장난에 심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울이랑 서울을 왜 자꾸 이렇게 못 붙여 먹어서 안달이야. 나는 그거 잘하는데 원조가 있어 원래. 에로 영화 전문 제작사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이제는 말과할 수 있다. 제 여자친구는 소개입니다. 이런 거. 아니 시발 너희들 왜 자꾸 에로 영화 제목 느낌에 나는 브랜드만 생각을 하냐고. 이게 이제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요즘에 이제 네오 네오 새로운 이제 2세대 에로 영화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은교 아저싸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저렇게 말장난에 절치부심하고 있냐고요. 서울은 서울인 거죠. 서울 아니에요. 서울이란 이름이 좋은데 왜. 얼마 전에 시장님이 어저껜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하이서울도 처음엔 어색했다. 괜찮아진다 하시는데 시발 저는 한 번도 하이서울이 쪽팔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게 뭐야 시발 하이서울 안녕 서울 시발 그래서 오늘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서울메이트가 서울메이트랑 동음이 이유로 이중통박 브랜드 만들면 서울에 소울이 실리냐 존나 아리송 아 시발 존나 아리송하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돌아온 백분토론의 손석걸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석 꼴씨 아닌가요? 꼴입니다. 다른 분이구나. 최근 종북 좌팔들의 좌측으로 편중된 역사교과서의 편중을 막고자 좌팔 저지를 위한 국정이 아닌 사정교과서 다시 말해 좌지사정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빨갱이들의 공격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괴례도당의 억지와 행패를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것인가를 놓고 세 분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큰 어른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홀로 막아내고 있는 단체의 신으로 어버러지 연합의 대표 받은적없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버러지 연합의 대표 받은적없답니다. 이 자고로 조선놈들은 두들겨 패한 말을 듣고 위에서 찍어 놀라줘야 제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다. 이겁니다. 자유 민주주의 말은 좋다. 이거야. 근데 뭐든지 한국에 들어오면 뭐가 돼야 된다? 현지화가 돼야 된다. 이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민주주의는 독재하고 적당히 섞어서 수정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수정자본주의 하나님도 독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려? 어. 애들한테 자유를 너무 많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회가 문란해졌어요. 범죄 많아져요. 네. 아 그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동성에다 축제한다고 말이야. 남자 새끼들이 막 옷 벗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굉장히 흉측하고 보기 좋지 않아요. 할 거면 여자들이 하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일단 2만 원 받고 컴너맨 받고 나가서 이거 막는데 아니 또 어버러지 연합하려면 복장 갖춰야 돼요. 이 해병대 복장에 선글라스랑 흰 장갑이랑 구나라 이거 사는데 한 1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하려면 우리가 일당 마리를 며칠을 띄워야 되는지 아세요? 네 시발이면 이왕이면 다 훔치만 하고 여자애들이 그런 거 하면 좀 붉금붉근하고 힘이라도 나겠는데 남자놈들이 이렇게 복근을 어르신 좀 친정하시고 아 네. 아 이 진정 무슨 어르신 진정해. 내가 처음에 짬밥 만들 땐 말이에요. 이 선글라스 없어가지고 돋보기 안경에다가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이 앞이 안 보여요. 이게 또 진짜 터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납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니 시발 선글라스가 매직을 칠해니까 베지가 않아. 납 때문에 어떻게 납 때문에 해야 될 거야. 진짜로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어르신 아까 전에 그 1탕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2만 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 묵사발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나 뭐라고요? 어 나는 불리한 말은 안 할 수 있으니까 묵사발권을 사용할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알았어요. 이 자본주의를 자유주의를 고쳐서 수정자본주의 그렇죠. 독재랑 살살 섞은 게 살살 자본주의 그렇습니다. 네. 왜 그 오징어 먹을 때도 말이죠. 마요네즈하고 고추장하고 살살살 섞어서 찍으면 맛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이 노예 아니지 젊은 애들이 부족해. 젊은 애들이 일 좀 열심히 해서 국민연금 이런 거 빡빡 내줘야 된단 말이야. 돈도 빡빡 좀 벌어서 써주고 이래야 된. 그래야 우리 또 이 사회적인 어르신들 어부러지 연합 같은 노인네들이 아프다고 병원 가서 처방 좀 받아다가 약도 좀 삥땅 좀 치고 좀 팔아먹고 이래서 좀 용돈도 벌어서 한 푼두 푼 모아서 박카스 아줌마라도 한번 만나는 건데 애들이 결혼을 하네. 부모 등꼬리나 뽑아먹고 맨날 집에 처앉아가지고 우리 아들님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새끼가 취직을 하네. 이 새끼가 가능하 가능하! 이 새끼 맨날 컴퓨터로 야한 사진만 보고 말해. 이 새끼 취직도 안 하고 밥버러지 같은 새끼 애기비랑 좀 같이 보든가 이 놈아!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요? 아 예 결론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지금 짝없는 젊은이들 단체 미팅 시켜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회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그냥 만나서 팍팍 쳐야 돼요. 이 새끼가 좀 씨앗이 튼튼하게 생겼다 그러면 바로 쿵톡쿵톡 애를 낳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콘돔을 안 써야 돼. 콘돔 한 방에 쭉쭉 임신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수정이 돼야 돼.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다 이거야! 수정이 잘 돼야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다. 아 그 뜻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우리도 아이패드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 수정 자본주의 수정이 돼야 된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답변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지구 유일의 빨통각화 신뢰님으로 모든 병을 신통하게 치료한다고 소문난 무당빨치산 가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룡상에서 70년 동안 돌을 닦으며 각종 유방암과 궁딩암에 걸린 여인네들을 내송그랩으로 다치려한 그래플로 빨치산가리 인사올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액점을 봤어요. 근데 점괘가 안 좋아요. 근데 액점이 뭐예요? 물로 점 보는 건가? 예 물로 점 보는 거 맞아요. 제가 뽕빨 아니 신빨 잘 받을 때 고도의 환희의 엑스터시를 경험을 합니다. 마치 그 위대한 건국의 시료가 온몸을 휘감는 듯한 이 시바스레이가는 스태트를 나발록색이 확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환희가 찾아오는데 그 격정을 감내하지 못하고 제 몸에서 기어코 투명한 아이들이 찍찍 뿌어 나오는 거예요. 나이 시발 그 뿜어진 액에 입비침과 번짐 액체의 양과 향기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점성을 만져보고 맡아보고 먹어보면서 이 미대를 점치는 겁니다. 아 너씨 너 네 손으로 그런 걸 쓰고 싶냐? 전 세계에 액점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점깨가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아요. 원래 기란일 때는 밥 안 맘 맛이 나는데 이번에 먹은 그 액에서는 쥐새끼 발톱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색깔도 투명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색깔이 녹색이 나왔어요. 아 그 그 녹조 색깔이요. 낙동강 색깔 낙동강 녹조 색깔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대한민국은 이제 개X됐다는 말이에요. 아 아 왜냐하면 아 이번에 이 가카가 좌지사정교과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종북 좌빨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이 테스코포스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 덕분에 직원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험설계사도 만나고 민속촌의 떡매질도 좀 하고 호화골프 치면서 캐디 젖 좀 좀 만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이 거기 문앞에 의경아가씨 답답한데 커피 좀 다줘? 네 알겠어요. 의경아가씨 그거 알지? 계속 승진하려면 다 줘야 되는 거. 아 야 이거 무슨 야 우리 무슨 에로파캐스트 아니야 너 왜 그래 시발 그러다 고소당한다 고소요? 고소해요? 고소하며 어떻게 참기름이지요 야 이거 꼴림 안 할 줄 알았거든 이거? 내가 했어 야 정도라는 게 있어 이런 거 하지마 마지막으로 야당 중 유일하게 본 좌지사 정교과서를 채택 찬성하는 아빠한테 잃을 거 야당의 대표 콩박종 새롬이 최고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다들 인사에 사족이 많습니다. 인사란 자고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어딜 봐요 날 보란 말이에요 널 왜 보냐 이 새끼야 꼴림? 한마디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꾸 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어요. 생미도 슬슬 미쳐가는구나 우리가 잘못 데려왔어 일단 세 분께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사의 물리적인 사정교과서 채택 강행 줄여서 국물사정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왜 이 교과서가 채택되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각자 이 국물사정교과서 채택 왜 강행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 어버러지 연합 대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주인 백입니다.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 코딱지 반한 나라가 지금 그것도 반으로 댕강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분단이라는 특수성 이 말을 어디다 넣으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북쪽의 빨갱이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이 도와줄 때까지 또 밀려. 밀린다고. 그 외에 예전에 그 6.25 때도 우리 맥아더 장군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밀렸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버러지 연합들이 이번에도 컵라면 말고 맥도날드 햄버거로 바꿨어요. 거기 그 아가씨들도 착하고 예쁘고 그 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커피가. 우리는 항상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저희 어버러지 연합의 입장입니다. 근데 어르신 저희가 지금 질문한 거는 교과서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 그렇지. 아 맞다. 우리가 이 분단이라는 특수성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라님 하시는 말씀에 토 달고 어린 것들이 어른들 얘기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나 말이야. 이러면 빨갱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온다 이거야. 국물 분열된다. 맞습니다. 국물이 분열되면 나라고 막 짬짜면 이런 거 처먹는 새끼들 다 빨갱이다 이거야. 맞습니다. 국물이 한 맛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요즘에 해장국이 맛이 없어. 어쨌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를 뭉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빨빨올림픽 어떻게 유치했습니까? 이게 세마로돈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를 뭉쳐서 했다 이겁니다. 어른들이 돼서 하나를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생 때부터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야 어긋나는 애들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원조 각하 때 우리 국민들 하나를 뭉쳐서 단결했어요. 왜? 우리 건물바다 가면 우리 각하 초성화가 딱 붙어있었단 말이죠. 이걸 딱 보고 우리 각하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책 읽고 이러면 남용동 끌려가서 설렁탕 코로 처먹고 존나 처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녁이 세세요. 우리가 다시 각하 사진 교실 맞다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아 진짜 까먹었다 미안하다. 빨치상가능? 아 빨치상가능님 답변 한번. 앞에 어버러지 연합의 주인백님 전적으로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그럼 그럼. 역시 오래된 연륜과 지혜가 돋보이는 아주 멋진 말이었어요. 제가 그 바튼을 이어받아 오늘 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뽑은 한민족 5만 년 역사에서. 아 5만 년 이거요? 5만 년 밖에 안 됐어요. 최고 천재의 3명이 누군지 압니까? 한 명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자 궁해요. 또 한 사람은 유흥문화를 뿌리내려 룸빵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게 만들었던 장본인 연상군이요. 마지막 한 명은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만들어진 반인반수 빨정의 각하 아닙니까? 아 근데 드디어 내후년 2017년이면 이 빨정의 각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때 되면 지금 치킨 각하 역시 임기가 끝나버려요. 이건 뭐 신의 뜻이네요. 그러네. 얘기 들어보세요. 역사 역사에 좀 얘기가 많잖아요. 이 전쟁의 역사를 봐도 이 아군이 적군을 점령을 했어. 그러면 그 나라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그게 불문율입니다. 일찍이 대한민국을 따먹었던 이 원조 각하님. 대한민국 따먹고 점령하고 마음대로 질퍼나 사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정 많이 하셨지. 근데 우리 지금 각하가 대한민국 따먹고 전리품도 돈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과서 책 한 거 가져가겠다는데 왜 이리 난리들이에요. 얼쑤 얼쑤? 얼마 한다고? 8천 원밖에 더 해요 한 거네? 그래서 이 과거 원조 각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는데 이 북조선과 체제 경쟁에서 이 경제성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지금 북조선에서는 주제사장이다. 뭐다? 솔방울로 불알탄 만들고 막 가랑이 벌려 축지법 쓰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청년줄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 대한민국이 이 역사전쟁에서 북쪽에 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솔방울로 솔방울로 못 받은 게 밀리는 거예요. 장애력 부족 장애력 부족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경제에서는 이겼되 역사경쟁에는 졌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각하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원조 각하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만주벌판을 축지법으로 재패하고 일본도 딱 들고 삼도료로 독립군을 당카로 도룩하는 이 멋진 역발상 기계사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 근데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신발이 갑자기 박기 시작했어요. 장군님이 내려와요. 아 사나요 사나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헌법을 쥐라펴라 탱크 타고 오르신다 각하가 가신다 수령님 쓰시던 주피뽀 오늘은 각하도 쓰신다 너 이 새끼야 너 국뽑법더 잡혀가 이 새끼야 어쨌든 빨치산 업다님의 빨치산 업다 아니고요 빨치산 가능님입니다 빨치산 가능님 감명 깊은 노래였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 콩팍종 새롬이 최고위원의 말씀 아빠한테 이를 거 야당의 대표 야당 대표입니다 이를 거 야당 대표입니다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민족사강과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적립하고 체득하고 투철한 국가강과 자주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유신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의 안녕 번영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서 이것을 쟁취하고 구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 1973년도에 예전 원조각화가 하신 연설 아닙니까? 그런가요? 옹고지 신정심 모르세요? 좋은 거는 물고 빨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 나 새롬이가 무슨 말을 다 이렇게 야하게 들지 나만 그런 거야 지금? 너만 나만 그런 거야? 어쨌든 이렇게 세 분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 각자 세 분께 다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없다님 그냥 없다 아니죠 어버러진 연합 대표 주인 100입니다 받은 거 없다님 얼마 전 이 사정교과서들의 저자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용산 뒷골목에서 파는 야설도 도미시마다케오라는 이름을 당연히 걸고 팔고 있고 AV야동에서도 키시아에노우에아라이 당연히 이름 넣는데 왜 무명씨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회자 젊은이가 아주 훌륭해요 도미시마다케오 굉장히 우리 젊었을 때 사정을 많이 시킨 훌륭한 또 다른 사정교과서다 라고 할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자죠 이거 봐 이게 또 이 빨갱이들 술책이라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남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빨갱이들 아주 악랄하고 지독한 놈들이에요 이 좌표단고과서에 대응하는 중립교과서 만들어봐 만든 사람도 찾아가서 다 감금을 시켜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한다 이거야 부모도 못 만나게 저번 선거 때 어땠냐 말이야 우리 국정원 직원이 말이야 카칼을 향한 충정으로 댓글을 몇 개 달았다고 또 막 준줄이 가가지고 이 직원을 감금을 해가지고 엄마도 못 만나게 했어요? 아니 이런 애비의 비도 없는 짓이 어디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출동한 건 경찰이었는데 그리고 감금이 아니라 문을 잠그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 경찰 놈들이 다 빨갱이다 아 빨갱이 용공 분자들이었다 이 말인 거죠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렇죠 사회사 양반이 왜 그걸 몰라 교회 안 다녀? 아 우리 교회 복사님이 신자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줬어 맞아 빨갱이들이 몰려가서 우리 국정원 직원 감금하고 가족도 못 만나게 한다고 말이야 아니 경찰이 왜 가족을 못 만나게 맞아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모를 공격하고 어른을 공격하고 아 공격이 아니지 어른을 공격하는 나라였는데 이 빨갱이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틀어졌다니까? 이 애비의 비도 없어 이 빨간 책 읽고 막 빨간물 들어가지고 다 집 뒤쳐나가고 노동 공동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집필진들이 위험해질까 봐 무명으로 하는 거였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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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또 쓰면 이놈들이 또 도여달라 그래 이름 올리면 지가 또 저자라고 뭐 인쇄달라 지분달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책은 한 건데 인쇄를 나눠 먹어? 이거 빨갱이 사상이다 이거야 아니 대가리 하나가 다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나눠? 빨갱이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일당 맞고 일하는 것도 다 빨갱이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난 주인백이라서 내가 다 먹어 나는 납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빨간 빨치산 가는? 빨간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빨갱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지 국물사정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당위성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장군님이 지금 자기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네요 빙의되셔가지고 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내려오신대요 이번에도 주문 좀 외워야겠어요 치킨 치킨 짜가짜가 철컹철컬 철 치킨 치킨 짜가짜가 철컹철컬 철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킨 치킨 짜가짜가 철컹철컹철 역사에게 들키지 거기까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이것보서 임자 극심한 빨갱이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 교과서의 위대한 뜻이 깎이는 게 아니야 사전교과서는 일종의 독립운동이야 그래서 몰래 하는기라 해 언제 김원봉이 나 김원봉이요 하며 종로거리를 활보했다 그래 빨갱이가 점령한 대한민국의 교과서의 독립을 위해 축축법 쓰면서 빨리 결과물을 내야 했기 때문에 테스크포스를 만든 거라 이기야 교과서 독립군을 위한 자금은 당연히 비밀리에 슈킹해서 두둑히 넣어놨다 이 말이야 정체가 발각되면 알잖아 이 빨갱이들 무서운 놈들이란 말이야 이 독립군 가만 놔두겠어? 당연히 저놈 죽여라! 만주에서 독립군 본 것처럼 일본도 들고 설칠 것이 뻔하잖아 그래서 이 보호를 위한 감금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궁정동 안가 인테리어 공사해줬던 이 연상군도 말이야 역사 지가 막 손보고 그러잖아 이 괜히 어린 것들이 우리 몸에도 안 맞는 이 민주주의 민주주의라 하는데 그 민주주의 이게 원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북한 괴뢰정거리 대한민국 강탈하게 만든 이데올로기다 이 말이야 역시 탁월한 신내림 진짜 빙의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 안 나오지요 지금 가셨나요? 가셨대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이번 사정 한 번 하시고 그냥 가셨네 역시 뭐 놀라우신 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빠한테 잃을 거 야당의 최고위원 공박종세로미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정 말이죠 혹시 마사온님의 강한 어필에 어쩔 수 없이 마사온님 내용을 미화해서 삽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오픈 your eyes 아 알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눈을 이렇게 보고 이런 저런 빛과 꿈과 정신을 공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정 전인 그걸 세워서 펴보십시오 저희 아버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 건 훌륭한데 말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사진이 실려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롱한 눈빛을 가리는 저 검은 작것을 지어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아실 겁니다 구국의 미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 국가를 향한 우주의 기운 현재 일어나는 저출산 이태배 근로갈등 주택문제 바람소세지 모두가 아버지의 눈에 담긴 뜻에 가려져 일어난 것입니다 나비효과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거 박새롬이가 찍을 겁니다 저희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다 이해하고 듣는 방송이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방송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병신의 총체다 전체적인 느낌을 들으셔야 된다 역시 우리 야당 총재다운 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이었죠 야당 최고위원 같은 어떤 시원시원한 치킨앤무 같은 시원한 답변이었어요 오늘도 현재 이 빨갱이 괴뢰도당이 벙커원 앞 반통대정부를 에워싸움에서 대모하고 있는데 이 본 대치 상황에 대해서 세 분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콩박종 세럼이 최고위원한테 질문을 할 텐데요 이런 불경 세력들을 단죄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당내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니 몸이 떨리네요 제 책상 앞에 놓인 달력에 이런 글귀가 써있습니다 C는 디테일 안에 있다 디테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벽돌 하나하나 꼼꼼히 쌓는 기초공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림으로 지으면 균열이 일어나고 그 균열을 인테리어라 칭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믿을 방송이 없다 뭐다 해서 그 팟캐스트를 대한 플랫폼으로 많이들 언급하시던데 우리 당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청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팟캐스트도 규제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말이죠 막 재갈을 물리거나 뭘 넣어서 입을 막아도 신음소리는 하고 새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더 흥분한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새로운 방송 하나 런칭했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꼴님 이이제이란 말 아시죠? 야 너 좀 그래 지금 너 이제 아주 작정했구나 네 어쨌든 역시 꼼꼼하신 야당 최고위원다운 말씀이었습니다 너 맥주 마시지 마다 누가 방송 중에 맥주 마셔 아 우리 아까 그 박세름 아니지 아니지 그 저기 그 제 옆에 앉아계신 약간 이상한 여자분께서 이거 둥글게 말아져 있는 그걸 펴봐라 소세지 계속 그런 것만 지금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바람 소세지 어쨌든 뭐 당대표로서 할 말을 했다라는 느낌이고요 한 겁니다 그래요 진짜 한 겁니까? 너 이씨 정신부터 차려 이씨 자 이번에는 빨치산 가능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지국물사정교과서 이 교과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저 빨갱이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빨갱이들의 밥줄이걸랑 아 이거 또 빙의하신 거 아 빙의 됐네 나도 모르게 됐어 아버지 박하 오실 때 말씀을 좀 하고 오시죠 박하 알겠다 이거 원래 선회진 거 안 넣는 게 사람이 습성이야 옛날에 내가 내 딸이 방송사에 이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는 빨갱이들 다 소탕했어 연예인 빨갱이도 다 소탕했어 이 정치권 빨갱이 내 딸이 멋지게 소탕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마지막 빨갱이들이 어디 숨어있나 바로 학계에 숨어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정교과서 나오면 얘네들 교과서 못 팔아 밥줄 끊겨 그러니 이 지랄들이지 한번 당해봐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끊어야 된다 네 씨를 말려야 된다 다시 한 거 아니가요? 가십니까? 갔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어부로지연합 대표이신 바둔적업자님께 또 여쭤볼게요 이 빨갱이들 이번 교과서를 역사 왜곡이다 친일 봐주기다 독재미하다 말이 많은데 과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들의 프레임 시우기인 겁니까? 이게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프레임이냐는 말이야 아직 교과서가 안 나왔어 나오지 않은 교과서가 이게 친일 봐주기인지 독재미인지 어떻게 알아 이 자고를 우리 원조각학과에서 말해요 그 관심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관심법을 싹 보면 이 새끼가 빨갱이다 아니다 이 딱 나와 골라갖고 빨갱이 너 이 새끼 이리 와 그리고 남영동이 데리고 와서 탁 치면 억하고 죽어요 이 새끼야 아니 우리가 우리 시발 어? 보수 위기지만 시발 그래요 네 탁 치면 억하고 죽는다 이거야 그 근데 이 우리 각하가 원래 각하 따님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관심법인 우리 각하는 책을 볼 때도 책을 넘기질 않아 유전됐다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보신단 말이야 그 기운을 느끼죠 기운을 느끼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 이게 그 그 좌편항의 느낌이 온다 이 각하의 어떤 육감 식스 센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다 이거야 브루스 윌리스 그렇지 그 그러니까 이번 좌지사정 교과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근데 빨갱이들이 난리를 쳐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각하처럼 관심법 같은 거 사용을 못한다 이거야 아니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뭔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나와봐야 안다 그리고 나오면 이미 게임 셋이다 그러니까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돼 시크스다 아 저희 식스 센스의 그 I see that people 그렇죠 피 묻은 빨간 애들 아 다 보인다 내 눈엔 빨갱이가 보인다 우리 각하갖고 탁 치면 그냥 죽어 억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무슨 뭐였죠 질문이? 질문 꼭 이해해야 되나요? 아 뭐 네 넘어가요 네 그랬어요 어쨌든 뭐 말씀 잘 들어봤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와주신 출연자 세 분의 발언을 끝으로 100분 토론 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콩박종 새로우미 최고위원 말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최근에 응답하라 1997 1994에 이어 1988이 나왔습니다 이거 인기를 끌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소비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감성에 적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국물사정 교과서는 이제 더 앞서 나가서 응답하라 1970의 정서를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사심이 들어갔니 뭐니 말이 많습니다 아니 국민들을 위해 미리 판을 깔아놓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들어주시는지 섭섭합니다 자꾸 그러면 저 삐질 겁니다 저 삐지면 오래가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진심이 묻어난다 안다 이건 정말 알 수 있어 우리가 얼마 전에 아까 그랬잖아 근데 왜 저한테 그년저년 하셨어요 이랬잖아요 우리 아까 뒤끝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뭐 5년 전 이야기까지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근데 정답 자기 발언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그게 좀 아쉽죠 자 그리고 빨가능님의 네 빨치상가능이에요 주전서 음 마지막 발언은 제가 아 동물농장과 1984나 이 뛰어난 문학장품 남긴 빨갱이의 저격수 자지오엘이라는 문학자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현재를 조종하는 자가 과거를 조종하고 과거를 조종하는 자가 미래를 조종한다 음 멋있네요 자지오엘이라는 분이 그 남자애 그거는 5cm만 돼도 잘 쓸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지오엘이에요 너 이 새끼 죄송합니다 1984의 주인공인 남자애가 항상 그 그래요 우리 수준이 이거에요 내가 뭐 그런 말 해봐요 뭐 붙이지 마요 이게 우리야 뭐 읽어보고 내가 말했겠어요 참네 그래요 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안 읽어본 거 아니야? 나는 읽어봤어 국문학과 나오는지 얼마 전에도 읽었어 이거 외국문학이에요 조지오엘이라고 저 미국 발음으로 한거에요 조지오엘 영국해라고 아이씨 아이씨 마지막으로 아이씨 받은거 없다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죠 마무리 바로 우리 그 나라의 어버이들을 젊은이들이 대접을 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우리 어른들이 말이야 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 저기 뭐야 살아남은 애들이 얼마 안 돼 뭐 가면 끌려가가지고 고릉탕 먹고 다 죽었다고 쇠르턴 맞고 탁 맞고 죽고 이랬단 말이지 살아남은 애들이 얼마 없어요 얼마 될 수 없는 어른들이 이렇게 막 뭐 얼마 전에 선거에서도 그랬어요 그 젊은이들 하도 우리를 무시하니까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51% 그냥 찍어버렸다 이거죠 아직 어른들이 힘을 갖고 있다 어른들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 이거 방송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패배와 좌절의 역사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빨갱이들 때문에 잃어버린 10년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인구가 30만이라서 다종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 없는 아일랜드를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집필하는 나라는 시리아 북한 방글라데시 정도입니다 우리가 최초는 아니지만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시리아 같은 나라도 국정인데 그럼 우리가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관철시키고 역사를 5.16 구타태가 일어났던 50년 아니 7일 행각으로 근대화를 이뤄낸 100년 전으로 되돌려와서 살기 좋은 7일 세상 군부 세상 나아가 경험거리 추구하는 이 병신 세상을 이뤄내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가 병신이 된다 이상 백분토론 마치겠습니다 4조인데 너무 침 튀겨요 아닌.. 저 Bond 양쪽이 다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하하하핳 vontade 가능한게 거의 없을 거래 쓰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역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 같은 사연 남겨주세요.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 일부 진행에 빡가능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걸이었습니다. 너부리 편집장이 들어서 그만하라고 해도 우리는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봐요. 제발 다음주에 만나요.